서진달팽이 말하는대로 이거 2011년이었죠, 그때가 그렇죠, 그렇죠 그때 그 감동이 요즘 너무 필요해요 부탁 좀 한번 드려볼게요 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해도 두 눈을 감아도 동작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거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젖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험이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내가 마와 먹은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마와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마와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